걸린 거예요. 근데 주방에 가서 밥 주걱을 가져오신 거예요. 그 주걱으로 다섯 대를 맞았는데요. 한 대 맞을 때마다 짝짝 소리 나고 손바닥이 찌릿찌릿 맘이 되는 것 같았어요. 이거 아니냐 이거 이거. 이게 나무가 아주 단단해요. 그게 전 뒤집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? 거기 또 쓰고 밥도 푸고 다 하는 건데 딱딱 소리 봐요. 딱딱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자기도 아팠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걸 막 여기저기 숨겼던 모양이에요. 콩나무집 어디에 이렇게 장식으로 싹. 나무만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숨긴 거예요 이거를. 그러니까 뭐 에어컨에 얹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고 장롱에 넣어놨는데 또 할머니가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. 저거는 없애줄까요 아니면 집에 그냥 둘까요? 저는요 그 주걱을 리헌이 엄마한테 내주고 싶어요. 500대? 야 500대 이걸로 맞으면 죽어. 주걱으로 500대 맞으면 죽어. 근데 리헌이가 동훈이 리헌이 엄마한테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리헌이가 진짜로. 하지마. 저는요 그 주걱을 리헌이 엄마한테 내주고 싶어요. 죽지마. 순간적으로 하지마 깜짝 놀래가지고. 리헌이 엄마 받아갈까? 받아갈까? 좀 빌려 드릴까? 네 빌려주세요. 이거 좋은데요? 진짜 아파요. 진짜 아파요. 따짠해. 리헌이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주걱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. 축구화 티셔츠 트로피. 리헌이. 이걸 왜 버려. 저희 집에는요 축구화랑요 티셔츠랑 트로피가 엄청 많거든요. 트로피는 안 닦아서 녹슬고 또 먼지도 쌓여있고 티셔츠는요 어깨도 넘게 입고요. 제가 여기 좀 가지고 나왔는데. 지금 어깨가 넘게 입어요. 이게 우리 아빠가 입었던 거 아니에요? 근데 리헌이가 이거 아빠가 정말 아끼는 거 아니에요? 국가대표 유니폼. 네 맞아요. 이거랑 여기 신발. 우와. 우와. 귀여운 것들. 이거 2002년 월드컵 때 입은 거 아니에요? 네. 그걸 왜 버려. 진짜 우리 애들이 이거 집에 많아서 그런지 소중함이 없어요. 그냥 정말 작은 애는 바자에 가는데 아빠가 이거 팔겠다고 내놨어요. 그래서 500원에 팔은 거예요. 작은 애가 돈의 개념이 없어서 또 있지만 이게 우리 집에 많으니까. 이렇게 팔아도 되는구나. 이렇게 생각으로. 리헌이. 이거 아빠가 저거 굉장히 아끼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보물은 몇 개 없어야지 보물 같잖아요. 근데 이게 집에 엄청 많아요. 불만이 중요한 건데. 안정환이 축구하고 축구 복은 잘 보존해서 귀여운 거라고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ちは 최우수 мы 버리라고 그러세요. 안가지고. 자 근데 이거 그냥 아빠 거 가지고 나왔어 이렇게. 아빠가 이거는 정리해도 된다고 그러겠어. 정리할 텐데요. 이거 나한테 버려 나한테 버려 나한테 버려 나한테 나한테. 여기서 그러면 경매를 해보자. 경매? 언어부터 시작할까요 경매? 5만원? 만원부터 안정환 씨 월드컵 유니폼이 만원부터 시작합니다. 축구화도 포함되는 거니까? 네 축구화까지요? 2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.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. 둘째 났다 둘째. 둘째 났다 둘째. 둘째 났다 둘째. 둘째 딸이잖아요. 딸이니까 더 의미가 있지. 진짜 밉상이다. 저거는 어떤 그 영광이 있는 옷이잖아요. 귀여운 건데. 그래 리원아 이거 경매해가지고 그 아빠가 후원하는 어린이 축구당 거기에다가 후원하자. 아이스크림 두 개 사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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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식 쓰레기. 아 현두근. 현두근은 음식 쓰레기를 왜 버려야 돼요? 냄새 나고 곰팡기도 생기고 세균도 생기니까요. 현두근이 말을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잘 버릴 텐데요. 그래도 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못 버려. 엄마는 정신이 없어서. 정신이 없어. 정신이 없어. 정신이 없는데 굉장히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 여름이니까 또 냄새도 나고.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.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. 저 청소 잘하는 여자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엄마가 채워줄게. 근데 또 혹시 집에서. 정신도 바짝 차릴게. 저 아이들 빵 터졌는데. 얘들아. 은서 형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? 정신이 나왔다고 하니까. 현두근. 또 없애고 싶은 거 있어요? 네.